이 여자도 그 도영상 사랑을 그 도영상 사랑을 말해봐요 이 여자도 그 도영상 사랑을 네 박살만 더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재밌게 보셨나요? 네 네 저도 여러분 진짜 재밌게 봤습니다 네 장난입니다 저희 공연 다 끝났고요 몇 가지 부탁 말씀 좀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제 재밌게 보셨다고 하셨으니까 혹시 인터파크 홈페이지 아시나요? 네 잘 모를 수 있는군요 네이버나 다음에 인터파크라고 치시면 나옵니다 네 한글은 다 아시죠? 네 감사합니다 거기 들어가셔서 포기쓰는 날이 있습니다 이제 거기다가 뮤지컬 바보사랑 재밌었다 아니면 뭐 슬펐다 아니면 남자 주인공 잘생겼다 잘생겼어요 어휴 정말 소속 홈페이지 아주 좋네요 티켓을 이렇게 남겨주시면 네 저희가 많은 추첨을 통해서 네 상품들 많이 드리고 있으니까 많이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저희 티켓을 다시 가져오시면 제갈랑 할인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이제 지인들께 막 뮤지컬 바보사랑 재밌다 하면서 이제 티켓을 주시면 더 많은 분들이 보낼 수 있겠죠 네 근데 그것도 진짜 실리시다 그러시면 사람 많은 데서 좀 버려주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거 보고 오겠죠? 네 감사합니다 어 그리고 이제 저희 배우들과 포토타임 시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배우들과 사진 찍고 싶으신 분들은 이제 줄 쓰셨다가 저희가 이제 예쁘게 찍고 나가시면 되시고요 별로 찍고 싶지 않다 하시는 분들은 어 줄 쓰셨다 찍고 나가시면 됩니다 만족하길 바랍니다 네 어 그러면 오늘도 이제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 표현하는 하루 되시길 바라시겠습니다 지금까지 뮤지컬 바보사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